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올댓 부츠 찹쌀더신 여러분의 발에 마치 찹쌀떡처럼 쫙 달라붙는 그 느낌 한 번 신으시면 놓지 못하실 겁니다. 왜? 벗겨지질 않으니까요. 자 올댓 부츠 찹쌀더신 한 번 신어보시면 그 느낌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글로벌라이브의 찹쌀떡 같은 분이시죠. 항상 쫙쫙 늘어붙는 이야기 해주시는 미래의 세대의 투자센터 서초 WM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우리 글로벌라이브 시청자분들이 유럽장 많이들 이야기 하시는데 이따 또 얘기해 주실 거죠? 네 뭐 다들 8시 뉴스에서도 많이들 보고 오신 것 같은데 유럽 영국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발견이 됐다는 얘기는 사실 지난주에도 드렸었던 얘기인데 그게 좀 심각하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지금 유럽 각국에서 영국발 교통편들을 다 막고 있죠. 차단하고 있죠.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슈 때문에 유럽이 빠지기 시작했고 우리 장이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았어요. 한 4, 5시부터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러면서 미국 선물까지 영향을 받는데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든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장이었고 충분히 좀 체액실현의 빌미를 만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백신이 이거를 뛰어넘느냐 아니면 잡느냐 못 잡느냐 이거겠죠. 이게 아직 좀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요. 이따 같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글로벌 마켓 브리핑 중국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중국은요. 사실 좋았어요. 특히 우리 투자자분들이 갖고 계신 쪽들이 좋았기 때문에 뭐 한마디로 정책이 먹히는 시장인 것을 바로 보여줬다. 중앙경제공작회의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있었고요. 16일부터 18일까지 있었고 이 내용이 공개되면서 기술주 그리고 그린 테마 위주로 아주 강한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뭐 일단 지수부터 말씀드리죠. 상해종합지수가 0.76% 상승했고요. 0.76 네 심천성분지수는 2.03% 올랐습니다. 기술주가 좀 좋았죠. 창업하는 3.66% 올랐어요. 아 이거 많이 올랐네요. 네 이게 기술주 좋다는 거고요. 과창 50지수도 2.02% 올랐고요. 이게 이제 항생지수가 0.72% 빠졌는데 한 4시 전후부터 조금 비실비실했으니까 상해까지 끝나고 본토까지 끝나고부터 그런 영향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요새 빅테크도 좀 중국의 빅테크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항생테크지수는 1.14%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엇갈린 지수 모습을 보여줬고요. 본토 쪽은 괜찮았고 본토 기술주가 좋았고 이제 홍콩의 빅테크가 좀 여전히 안 좋았다. 이게 역시 또 중앙경제공작회의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면 16일부터 18일까지 있었던 거에 대한 내용이 공개가 됐고요. 일단은 좀 안도하는 분위기였어요. 급격한 정책 변화는 없다. 이제 경제가 빨리 살아나다 보니까 유동성을 좀 긴축을 할 거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정책 지원 분야 이런 특히 기술주에 대한 지원 분야가 틀어질 거에 대한 우려 사실 왜 그런 시장에서 그런 우려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안도를 하면서 기술주 그리고 그린테마들 좋았고요.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왔어요. 연속성, 안정성, 지속가능성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왔고요. 연속성, 안정성, 지속가능성 물론 하나하나 떼놓고 그 뜻을 따져보면 조금씩 다른 말이긴 하지만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런 문구가 딱딱 단어가 박혀있었고요. 참 재밌어요. 말 만드는 게 그리고 급격한 긴축은 없고 신인플에 대한 지원은 아마 내년 3월 양회부터는 더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총 8가지 중점 업무과제 발표가 있었는데요. 뭐 이런 것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시장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8가지 중점 업무과제 1, 2번은 과학기술 강화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기술주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술주가 강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대표적인 게 반도체 같은 거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걸 암시할 수 있는 거고요. SMIC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SMIC는 오늘 좀 빠졌어요. SMIC는 소폭 한 3% 하락했는데 화학 반도체랑 빠졌는데 대신 미국이 제재를 하잖아요. 지난주 광남이 형도 얘기를 했던 국방부 제재 리스트에 의해서 상모부 제재 리스트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미국의 장비가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이 차질이 되다 보니 중국에서는 더더욱 국산화에 대한 열망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좀 안 좋았지만 대표적인 장비 업체, 시각장비를 필두로 그런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베이팡화창이라는 종목이 거의 9% 가까운 상승을 보여줘서 베이팡화창? 장비주예요? 네. 이거는 반도체 시각장비를 필두로 해서 증착장비 이런 것들을 다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그렇게 좀 보실 수 있고 3번은 수요 측 개혁 얘기를 들었는데 역시 내수 확대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수요 측의 개혁 수요 측 개혁이라는 얘기는 결국 중국인들의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고 이게 목요일에 안효아 교수님 굉장히 잘 풀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보셔도 좋은데 또 밖에서 하는 소비를 안쪽에서 한다는 말씀 안 교수님이 해주셨는데 역시나 가장 대표 수요주인 중국국제여행 해남도 맹세점이 있는 기업이 5.4% 정도 오르면서 소비주들도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네 번째는 전면적인 대외 개방 이런 얘기였고 뭘 개방한다는 거예요? 이제 쌍순환이 금융도 개방하고 내수를 다지면서 대외 개방을 하면서 특히 금융 기술 쪽으로 많이 개방을 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단도리를 하는 거고 외국 자본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었고 다섯 번째는 식량 안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업 관련주, 종자 관련주들이 초강세를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반독점 규제 얘기가 결국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맞물려서 핀테크 회사들이 예적금 상품을 모두 내렸어요. 내렸다는 게? 이제 다 상품을 걷어들였다는 거죠. 그래요? 좀 약간 다 움츠리고 있는 겁니다. 은행과 지금 경쟁하는 상품들을 일단 다 걷어들이면서 또 알리바바 한 2% 때 텐센트도 한 1.38% 내리면서 이 좋은 장에 좀 약간 중국 핀테크만 좀 소외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대도시 주택 문제 해결인데 이건 역시 가처분 소득이랑 연결돼서 이제 뭐 수요 측 개혁과 연결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테마였죠. 2060 탄소중립 실현 그러면서 이제 그린 테마가 굉장히 강세를 갖고요. 윤기 실리콘 자재가 10% 상한가 BRD 10% 상한가 그리고 CATL은 이제 창업판이기 때문에 상한가가 20%라서 한 12% 정도 올랐고요. 대표 풍력주인 금품과기도 4.66%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태양광협회에서는 또 2025년까지 매년 태양광 발전을 70에서 90기가와트 설치할 것이란 발표를 했는데 지금까지 누적 설치 용량이 한 240기가와트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한 3년이면 이미 누적을 넘어서면서 굉장히 많은 설치가 가는 거기 때문에 태양광 글로벌 다 좋지만 또 태양광의 이제 그런 인버터 쪽을 제외하고는 미국의 솔라엣즈나 엠페이지 갖고 있는 인버터 쪽을 제외하고는 중국이 다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웨이퍼 쪽은 1등이 이제 또 윤기 실리콘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국무원에서는 신시대의 중국 에너지 발전 100서 이런 것도 발표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윤기 실리콘 자재는 또 힐하우스 캐피탈이라고요. 중국의 사모펀드인데 이런 성장주 그리고 그린테마 투자를 잘하나 봐요. CATL도 있고 이런 사모펀드가 있는데 여기서 지분 6%를 또 인수했다는 뉴스까지 있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오늘 BRD가 또 상한가 가서 강했는데 홍콩도 한 11% 올랐고요. 공시기가 나왔다고 우리 김철중 의원이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느낌으로는 좀 IR 같은 자료인데요. 여러 가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BRD에서 LFP 블레이드 배터리 외부 판매 논의 그리고 또 한이라고 하는 모델이 잘 팔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전기차 플랫폼 얘기 그리고 충칭 공장이 가동된다는 얘기 또 내연기관 차급 가격으로 플러그 하이브리드를 생산 가능한 DMI 기술이라는 것도 개발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얘기는 자회사 BYD, BRD 반도체 얘기였던 것 같아요. BRD에 자회사 BYD 반도체가 또 있어요? 네. 이게 이제 IGBT라는 걸 만드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로 말로 풀면 절연 게이트 양극형 트랜지스터 좀 어렵죠. 말은 어려운데 전기차의 CPU에 해당하는 반도체라고 하고요. 전기차 전력 소모의 20%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전력 반도체의 일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비싸대요. 배터리 다음으로 비싸서 총 부품 가격의 한 7에서 10%를 차지하는데 이거를 중국 시장으로만 놓고 보면 독일의 인피니언사가 한 58%를 점유한 거의 독점이나 다름없는데 BRD 반도체에서 한 18%를 만든대요. 19년 기준으로. 중국에서는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키울 수밖에 없겠죠. 여기 투자한 회사들이 샤오미, 레노버, 상해차, 북경차 그리고 ARM, ARM, 그리고 또 우리나라 SK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SK 차이나에서. BRD 반도체. 네. 그래서 11월에 한 5조 원 정도의 평가를 받았는데 오늘 이런 IR 같은 공시에서 분할 상장 언급을 해서 이 부분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런 그린 테마는 우리나라, 중국, 미국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없으면 섭섭하고 고민되는 섹터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없으면 섭섭한 섹터. 그렇죠. 중국 시장. 오늘은 전체적으로 괜찮았던 시장인 것 같고 중국은 10%가 상한가고 홍콩은 상한가가 좀 더 포기 더. 홍콩은 없고요. 홍콩은 제한이 없군요. 네. 홍콩은 없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창업판과 과창판은 플러스 마이너스 20%로. 그런데 그걸 아마 다른 메인보드로 확장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도 점점 옛날에 7%, 10%, 15% 계속 올라왔듯이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 다음으로 유럽 증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유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럽 일단 지수 좀 볼게요. 좀 많이 빠지네요. 독일이 3.21%, 영국도 2.64%, 유로스탁스 3.26%, 프랑스도 3% 빠지는데요. 일단은 영국에서 지난주에는 3단계 격상 소식이 있었는데 원래 3단계가 여기 맥시멈이거든요. 우리 아직 3단계 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3단계에서 4단계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4단계는 뭐예요? 신설을 한 거예요. 아예 집 밖으로 못 나온 건가요? 그 위혜로. 그래서 비교를 좀 해드리면 이게 영국 전역은 아니고요. 런던과 남부 일부 지역, 런던은 전 지역이고요. 여기가 심각하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원래 3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이동이나 여행을 금지하는 정도였다면 4단계에서는 등교, 보육, 운동 등의 목적 위에는 반드시 집에 머물러야 한다. 그런 얘기, 그렇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23일부터 적용이 되잖아요. 여기는 이제 원래는 3단계에서는 실내에서는 가족 외의 만남이 이미 금지되어 있었고요. 가족 외의 만남은 실내에서는 안 되고 실내에서는 안 되고 실외는 6명까지 허용을 해주는 게 3단계였어요. 그런데 그게 바뀌어서 실외에서도 한 명만 만날 수 있다. 실외에서도 그게 4단계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라면 그리고 크리스마스 버블이라는 걸 해줬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보면 4인 가족이니까 정푸름 다음 휴가시죠? 다음 주. 그러면 이제 4인 가족이시죠? 네. 그러면 아무도 집에 못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우리도 참 5인부터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도 이제 지금 피부로 와닿는 건데 친구도 못 놀러오는 이런 게 됐는데 크리스마스 버블이라는 걸 해줘서 원래 가족의 여기는 이미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3단계 발표할 때만 해도 23일부터 5일간은 세 가족을 하나의 버블로 묶어서 이 세 가족은 한 가족으로 서주겠다. 5일간은. 그러니까 이제 엄마네 아니면 동생네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니까. 그런데 그것도 일단 크리스마스 당일만 허용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그나마 4단계 지역은 그것도 금지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도, 우리도 이제 부모님 못 만나잖아요. 4인 가족이면. 신혼부부가 두 분이 사는 부모님 만나러 가는 것뿐은 안 되듯이 여기를 이제 크리스마스 때도 4단계 지역은 그런 걸 금지시켰고요. 어쨌든 이제 변종 바이러스 확산이 좀 심각 단계라고 하는데 지금 영국발 입국 금지도 나오고 이탈리아, 덴마크, 호주 등에까지 이미 좀 번졌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영국에서도 신규 확진자 한 70%가 변종 바이러스라고 하고 이게 치명률은 높지 않은데요. 감염력이 남을 감염시키는 역이 그게 되게 강하다고 합니다. 70%라는 발표가 있는데 이제 또 전문가들은 그걸 믿을 수 있는 수치는 아니다라는 반박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건 그거겠죠. 지금 빠진 이유도. 지금 나온 백신으로 미거금 잡을 수 있어? 없어잖아요. 예방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의 중론은 어차피 스파이크 단백질의 모양이기 때문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긴 한데 또 다른 의견도 있고요. 염기 서열이 23개가 변이되었기 때문에 지금 검사 방법으로 검사도 못한다고 하는 일부 전문가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정말 우리가 그동안 참아왔고 경기 부양 체계했고 백신 기다렸고 만약에 이게 진짜 그게 문제가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에 놀라서 좀 빠지는 것 같고요. 전문가들의 지금까지 의견을 좀 그래도 믿는다면 백신이 이거를 커버해줄 수만 있으면 잠깐 지나가는 그런 아픔으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바이러스에 대해서 공부를 할 아마 이런 시기는 저 삶에서 또 올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언제 스파이크 단백질이며 mRNA 백신이며 이런 얘기들을 내가 왜 이걸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지 저도 여기 나오기 전에 과학 유튜브 막 찾아서 보고 제가 일단 이해를 해야 되니까 참 학교 다닐 때도 참 문가라서 공부 안 했었는데 그쪽은 그런데 백신 연구은 이미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제 미국도 이미 27만 명 맞았다고 하고 오늘부터 미국은 모더나 백신도 맞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신이 맞고 있는 와중에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게 오늘 어쨌든 컨택 업종이 되게 많이 빠집니다. 미국 지수가 많이 빠지듯이 이러면 이런 컨택으로 조금 약간 재미 보려고 하셨던 분들 약간 좀 짜증날 수 있고 그 대신 이제 이런 속도 조절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거 없던 분들은 좀 투자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컨택 쪽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동안 못 들어가신 분들 그렇죠. 뭐 사실 또 정해진 미래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이게 한 번 더 접고 가냐 이럴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컨택트 쪽을 포트 일부에 포함시키는 건 좀 지속적인 관심은 필요하되 하지만 또 제가 이제 나한테 말씀드리듯이 포트의 중심은 좀 구조적인 성장주인 거를 좀 유지한 채로 사이드 쪽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의 중심은 구조적인 성장주 그리고 사이드 쪽으로 컨택주나 뭐 이런 분위기 탄 애들 한번 그렇죠. 뭐 이번 조정 오면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럽 상황 하여튼 굉장히 좀 코로나만으로 따져보면 하여튼 굉장히 심각한 상황 거의 뭐 막판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마지막인데 좀 세게 왔네요. 마지막 고비가 변종 때문에요. 자 그리고 미국 증시 개장전 이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미국 선물도요. 이게 우리 증시 때는 뭐 그냥 강부압 약부압 왔다 갔다 했었는데 좀 지금은 많이 빠집니다. 다오존스 1.72% 꽤 빠지네요. 네. 나스닥백이 한 1.26% S&P500도 1.94% 빠지거든요. 그래서 뭐 이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 특히 컨택 업종들이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기 이거 때문에 빠지면서 뭐 테슬라 선물은 조금 더 오히려 낙폭을 테슬라의 그거는 뭐 5%에서 4% 3%로 조금 낙폭이 줄어들긴 하는데 시간의 거래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 경기부인식 통과했잖아요. 뭐 일단 상원 통과했고 오늘 이제 하원 투표합니다. 뭐 9천억 달러. 그래서 뭐 1인당 내용 보면은 1인당 600억 달러 재난지원금 주고요. 1인당 600억 달러. 아 600달러 죄송합니다. 600억 달러를 1인당 주면. 정말 큰 사고 날 뻔했네요. 600달러씩. 그래서 지난번에는 성인은 1,200억 아동은 500억 줬었는데요. 그리고 또 추가 실업수당도 주당 300달러 하는 거 통과가 됐고요. 3,300억 달러의 중소기업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라는 게 또 이제 더 증액이 됐는데 이건 안 갚아도 되는 거라고 예전에 배운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게 이 대출을 받아서 직원들 급여로 쓰면 탕감을 해줘요. 그래서 뭐 그냥 사실상 주는 돈이죠. 네 보조금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백신 배포 자금 지원 병원 학교 이런 것들 좀 포함이 됐고요. 그 대신 공화당이 원했던 기업 채무 면책 조항 지원 예산 기업들이 이제 빚진 거 그냥 탕감해 주는 기업들 완전 돈 주는 거죠. 그거랑 민주당이 원했던 주정부 지원 예산은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원 표결 당연히 되지 않겠냐라고들 보고 있고요. 그 정도로 좋은 얘기 나왔는데 하필 또 이거 나오면 빠진다고 하셨던 분도 있긴 있는데 또 꼭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어쨌든 오늘은 변종에 대한 조금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의 기대감에 계속 될 거야 될 거야 하면서 쭉 올랐는데 막상 딱 되니까 빠지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사실 뭐 이것 때문에 그렇게 올랐다고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결국은 될 거니까 낙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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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지내오긴 했는데 뭐 경기부양책 때문에 최근에 엄청 오른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런 빌미는 될 수 있죠. 약간 더 자식실한 빌미가 그 정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테슬라가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 있는 1위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의 가장 많은 보유. 어제 얼마나 좀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파실 분들도 좀 어제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제 매수매도가 굉장히 세게 붙었어요. 어제요? 네. 어제 2억 2천만 주가 거래가 됐는데 그중에 이제 거의 후반부에 5천만 주 이상 거래가 7천만 주 이렇게 거래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1,500억 달러 거래가 됐습니다. 보통 한 800억 달러, 750억 달러 정도가 인덱스 물량이라고 했는데 그 두 배가 거래가 됐는데 여기에 맞춰서 또 팔려고 했던 분들이 있어서 얼만큼 어제 좀 매도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오늘부터 거래 흐름이 중요하겠죠. 이미 미국 내 시가총이 6위에 맥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빅테크 5개가 1,2,3,4,5등이잖아요. 그 다음. 그 다음 테슬라예요? 그 다음 테슬라예요.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사실 알리바바를 껴주냐 마주냐인데 알리바바는 이제 좀 빼면 미국 기업 아니니까 알리바바 넣으면 7위고 빼면 6위고요. 테슬라 바로 밑에가 버크샤 해소예요입니다. 이 회사가 테슬라보다 밑에예요? 네. 그래서 테슬라 위에 미국 기업은 빅테크 5개밖에 없다. 애플, 아마존 이런 회사들? 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이거 다음에. 대박이네. 그래서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단기 투자자분들은 얼만큼 팔았는지 다 팔았으면 더 물량은 안 나올 것이고 인덱스 번드들은 또 다 샀는지 어제 못 산 번드 있는지 단기는 어쨌든 변동성 구간으로 간 것 같고요. 누가 알겠습니까? 여기서 사람들 얘기한 대로 조정이 올지 또 아니면 더 오를지 하지만 장기 우상향은 보시면서 단기는 변동성 구간 왔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우상향 전망은 대체적으로 시장에서 유지하고 있는 모양이죠? 네. 그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데이터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까? 페이스북하고 애플이 데이터 주도권 전쟁인데 이게 8월 27일이네요. 제가 정프로님하고 하필 방송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 페이스북이 제대로 걸고 나와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애플이 내년 초부터 적용 예정인 프라이버시 강화 조치인데요. 그것 때문에 중소 앱들이 광고 수입이 급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저희 인터넷 담당 정영재 의원 정리해 주신 건데 저희가 지금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면 우리가 검색하는 정보, 이동하는 정보,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을 일부러 끄지 않으면요. 이 정보 가지고 각 앱들이 타겟 광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애플은 각 앱별로 팝업을 띄워서 사용자한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너 이 앱한테 페이지 투 앱한테 너의 검색 기록, 위치 기록 줄 거니? 라고 한 번 더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안 한 애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면 그걸 보면 끄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얘한테 왜 줘? 이러면서. 그렇게 돼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페이스북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요. 자사에 광고 네트워크, 오디언스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데 이 매출이 한 50% 줄 것이다. 이런 선택은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면 일부 언론은 페이스북 광고 매출이 반토막 나냐? 아닌데 그건 아니고요. 오디언스 네트워크는 중소 앱과 광고주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이고 페이스북 매출은 한 3, 4%밖에 안 돼요. 페이스북 매출은 상관없고요? 네,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 대신 페이스북은 이미 자체 아이디가 다 로그인하잖아요, 페이스북은. 인스타도 그렇고 자체 아이디를 기반으로 한 타겟 광고를 하고 있는데 중소, 애드모비나 모퍼라는 회사가 있던데 이런 애들이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굶어 죽는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타겟 광고가 다른 데 못하면 페이스북은 할 수 있으니까 광고는 오히려 페이스북에 더 몰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왜 페이스북이 깃발 들고 나서서 싸우느냐? 싸우는 것도 재미있어요. 어떻게 싸우냐면 페이스북이 어떤 회사입니까? 기존 미디어들, 신문이나 이걸 다 죽이고 있는 SNS 업체인데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일간지에 애플을 공격하는 광고를 냈어요. 신문에다가. 페북이? 페북이. 이거 부당하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더 웃긴 거는 팀쿡 CEO가요. 페이스북이 아닌 라이벌 트위터에다가 트위터에다가 장문의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팀쿡이? 네. 팀쿡이 트위터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페이스북은 이 중소 앱들을 대변해서 지금 애플과 싸우겠다고 나선 건데 일단 사실 여론은 애플한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여론 사용자들은 내 정보잖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팀쿡이 다이네킹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좀 이렇게 보더라고요. 우리 정영재 의원이. 이거는 약간 데이터 주도권의 해계모니 싸움이다. 왜냐하면 이제 광고 기반의 사업 모델 하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게 있고 구독 기반의 유료 사업 모델. 애플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이들 간의 데이터 주도권 싸움이다. 이라고 좀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 주도권 싸움이 시작이 됐고 데이터 수집은 까다로워지고 데이터가 비싸집니다. 그러면 이미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들이 좀 진입 장벽을 치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역시 그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빅테크들은 후발 주자들한테는 좀 성을 쌓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4개월 정도 빅테크들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구글이 먼저 치고 나서 애플이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 길목 지키기 충분히 할 만하다.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과연 그냥 놔둘까? 맞아요. 한 가지 그거죠. 데이터를 나눠주라고 하는 그것도 사실은 또 약간 안 맞기 때문에 미국 정서에는 니네 갖고 있는 데이터 풀어라. 이거는 약간 다른 나라스러워서. 그런데 참고로 이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독점 되게 걱정하잖아요. 구글의 반독점 소송의 시작일이 나왔어요. 2023년 9월 12일이 됩니다. 23년이요? 네. 20년인데 아직? 네. 21, 22, 23. 23년 9월 12일. 네. 구글부터 시작인데. 이거 뭐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요. 이 정도로 뉘앙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정보들 많이 짚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는 미래세세 홍콩 자산운용 여기에 계신 이필상 본부장님과 함께 타이완 테크 기업들 사실은 전 세계 IT 글로벌 테크 기업들도 역시 아마 타이완의 TSMC라든지 이런 회사들과 필수불가결하게 다 연결이 좀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회사들과 어떤 위기 포인트들이 있고 또 여기서 어떤 기회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지 그거 저희가 잠시 후에 들어보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우리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은 저와 거의 한 일주일 만에 또 뵙는 것 같은데 항상 뵐 때마다 이렇게 많은 준비해 주시고 차분하게 또 정리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또 아마 다음 주에 뵙... 다음 주 휴가시니까 내년에 뵙겠네요. 조만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아까